한국가스공사와 HKC가 보령시 머드테마파크에서 친환경 분야 중소기업 육성과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천연가스 플랜트 정비 기술 공유와 LNG 터미널, 수소 인프라 구축,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사업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보령시는 이번 협약이 발전소 조기 폐쇄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있는 상황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탄소중립 특별경제 도시 도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